슈퍼 쥬리아! 언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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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영 언니는 굉장한 상승서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버에서 화이팅 화이팅!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? 또 제가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? 멸치가 짐승이었나요? 하나는 멸치의 모습인데 멸치 떼어 모시고 멸치 떼어 모시고 바다의 사나움 멸치 야수의 못 부셨죠? 진짜 사나운 멸치 못 부셨죠? 정말 멸치가 플랭크톤 잡았을 때 독 있는 멸치 못 부셨죠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의 역동쟁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! 우리 멤버들 친구들이 지금 최고의 상승세거든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영! 화이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은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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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게 만표하게! 지금 승부욕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장단지와 하체 근육을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는 몸이에요 멸치의 도약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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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! 입니다 준비됐어요 고탄력의 은영 아 떨리는 건가요? 고탄력의 은영 우왕 반갑습니다! 잘.. 잘 하지만 spread. 잘zza. 언약군의 기록은 오늘의 최고기록 7 점 4? 유아주라고 했는데 8미터를 뛰어들던 듯 피읍 сил안. 거의 밤바드까지 이게 바로 맨발의 친구들입니다. 아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의외로 좀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저 표정 보이시죠?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너무 좀 좀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푸던 씨랑 다른 멤버들도 너무 잘 뛰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긴장이 됐어요. 쫙 주장으로써 우리 맨발의 친구들의 화려. 맨친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았고요. 하지만 저희 아이돌 팀 젊음과 패기로 본 경기에서는 맨친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맨발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맨발의 친구들 본격적인 다이빙데이를 시작합니다. 저희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많이 연습했고 오늘 아이돌들의 힘 보일 일이었습니다. 최종 컴퓨터의 행사! 스포츠 채널 SBS 맨친계 아이돌 다이빙 대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해설과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실 최고의 다이빙 심사위원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국제수영연맹 다이빙 국제심판 전정희님 그리고 민석홍님 그리고 현재 천일초등학교 코치님이신 김은하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다이빙 대회 어떻게 보십니까? 전정희 선생님. 글쎄요 이 다이빙 종목은 그 운동경미 중에서도 공포가 앞서는 종목인데 아 공포가 앞섭니다. 이 아이돌과 맨친 좀 연령이 있는 맨친 선수들이잖아요. 그 선수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. 어쨌든 국제심판으로서 그렇죠.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심사 방방 어떻게 됩니까? 3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서 1차 시도와 2차 시도를 선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 1차 시도와 2차 시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에이스 선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떴다 떴다 레인보우 고으리왕입니다.